5 으 으 아 으 으 이렇게 안정 이 안 되고 어 왜 이렇게 본인이 나이가 37 인 남자는 지금 화이팅 넘쳐야 되는 그 삶에 있어서 의욕이 있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바람 앞에 촛불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동서남북 딱 막힌 영국이에요 지금 이 나이면 어쨌든 와이프 토끼 같은 자손들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맞는 본인의 그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 사는 게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남의 옷을 입고 떠도는 영국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해도 내 게 아닌 것 같고 저거를 해도 내 게 아닌 것 같고 안정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 어쨌든 본인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27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 10년의 세월이잖아 10년 동안 남들이 30년, 40년 겪어야 되는 고력을 다 겪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고대미 이해됐어요? 네 근데 앞으로의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 초년 때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을 본인 주변에 사람을 다 버려야 본인이 살 것 같아 본인도 있어서 행복해? 어? 죽겠지 본인 숨이 막혀 어? 어? 가족들 다 버려야 돼? 지금 제일 힘든 게 내 측근 아니에요? 맞죠? 숨 막혀 죽겠지? 말만 떼어도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지? 음... 모르겠어 우리가 무당이라도 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보이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안 되고 너무 불쌍해 그래야 본인은 산댄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친해서? 지금은 부모님이 친아버지고 어머니는 새어머니이신데 원래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만이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살고 있는데 3, 4, 5년 전이니까 집으로 나가셨어요 이영석 성장에 날라왔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만나서 다 정리를 해놨는데 어? 내가 그 아버지가 새어머니가 돌아왔다 다시 살겠다 아버지 뜻들 하셔라 근데 집이 있어요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갑자기 애기 태어나고 저희가 애기 낳거든요 사흘삶에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집으로 가든 집 나가라고 응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가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항상 그 두려움이 살고 있었거든요 새어머니 때문에 응 아 이거 어떻게 지금 내가 긴장이 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제 인생이 엄만한 자체가 응 신어머니 당신도 그냥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마음에 성참만 주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거다 보니까 또 동생도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아버지 명이 됐거든요 응 응 아까 아까 청약 신혼부부에 동생이 났는데 동생이 됐어요 응 나보지가 그거 하지 말라는 응 동생한테 그랬대 너희 네가 살고 있는 집도 못 주니까 나도 그거 사글세로 월세로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응 나보지만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한테는 항상 곧 대학생 대학교 갈래 집을 해줄까 그 대학 포기했거든요 동생이 저한테 그 집을 해준다고 했는데 새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올해 3월짜리 대출금을 다 갚은 게 그때부터 저한테 지나가라 응 응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응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 이런만 하면 안 돼 있지만 아버지한테 술 한잔 먹고 초영아이 죽일 수 있다 나만 응 응 죽이고 그때부터 들어갔다니깐 와이프는 아들 좀 부탁하다고 응 아버지가 그 집 알래 근데 아버지가 또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어? 버려야 돼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고 일단 그 그런 기분은 알겠어 어 근데 지금 안 졌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숨이 막히고 목이 쫄린다는 게 그게 당연하지 살고 있는 터전을 그렇게 저기 하라고 하면 그것도 타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명목상 새어머니지만 타인이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알겠는데 다 버려라 하는 거는 쉽고 인 거 같아 그니까 뭐 안 보고 살지 안 보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산죠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지금 음 터전으로 봤을 때는 나가라고 해도 어? 본인이 버티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완전 뭐 들어낸다 듣지 이런 수전이 나오진 않아 그니까 현명하게 어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 잘 하면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라는 얘기에요 기대심리를 무슨 얘기인지 그래야 본인이 살아 안 그러면 지금 숨막혀 죽겠다 본인이 어 이게 자꾸 거기를 파고 들어가 본인이 생각의 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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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기밖에 안 남는 거야 그쵸? 어 그거를 다 없애야 돼 아 그럴 수 있어 그치만 난 그렇게 못하겠다 순리권 현명하게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 참고 응 그래 그러잖아 아까 10년 10년을 마음고생한 게 그니까 다른 사람들이 삶아서 뭐 마음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은 없지 네 근데 그게 수위가 지나쳤단 얘기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넘어섰단 얘기야 오래들어서 너무 응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동생도 그렇고 이제는 제가 말하는 걸 뭐라 해야지 마음을 못 알아줘요 다 아무도 응 맞아 진짜 아 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더 이게 심해진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거를 마음만으로 내가 앞서서는 절대 맘대로 되지가 않거든 그게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나면 집문제는 크게 적이 되지는 않겠어 응 직업도 그렇고 아직 제가 없거든요 응 그래 아까 그랬잖아 동그루미를 걷고 다니고 뭐가 안정이 안 되고 어디 들어가도 응 응 내가 일하고 있나 응 싶기도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의지도 제 의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못 붙어있지 제 마음이 그냥 그 회사 생활을 뭐라고 해야 되지 못하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뭐 본인 어 집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길 다니고 할 때 응 멍하지 응 그리고 여기 마음이 심란 이렇게 그냥 심란하지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그 문제 말고 큰 문제 없더라도 깊은 한숨 자꾸 응 몸 아프진 않고 몸이야? 응 병원 올해 병원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응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응 근데 병원가면 아무 이상 없고 응 죽겠는데 여기 저리고 여기 저리고 여기 아프고 병원가면은 의사사장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오늘은 이렇게 촬영하라는 날이라 대화를 할 때 네 내가 순화를 좀 하고 네 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 오는 손님마다 다 그러네 꿈은 꿈은 아버지가 음 그런 소리 안 해? 본인이 뭐 이렇게 이렇게 무속적으로 신을 받은 게 아니라 뭘 이렇게 했다가 없앨 거고 이런 얘기 안 해? 전혀 본인한테는 안 해? 본인네 집에 신벌전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기분을 자꾸 누르고 사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모셔놨다가 그냥 없애고. 근데 그게 지금 본인한테, 원래는 본인은 아버지한테 친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본인한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 그런 얘기 못 들은 적이 없지. 그런 쪽에는. 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실 적에는 본인하고 사이에서. 진짜 꿈은 엄청 많이 꿔요. 이상한 꿈인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본인은 원초적인 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신문제야, 신문제. 신문제가 대충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여기 정보랑부터 찾아와. 아, 그래요? 네. 아,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의 길을 갈 팔자야, 예를 들어. 근데 자꾸 딴 걸 하고 있으면 뭔가 안 되겠지, 계속. 어. 지금 그런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다 버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의 길을 가려면 인간사는 다 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 지금 보면. 근데 상당히 말을 하기가 좀 어렵네. 민한테는. 응. 지금 제 정신이, 그러니까 혼이 나간 것 같아. 혼이. 혼이 나갔다고, 혼이.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제 느낌은 제가 제 몸 같지가 않고. 응.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응. 뭘 하겠지, 이거? 그러니까 붕 떠서 다니는 것 같단 얘기야. 레게에는 아무것도 없어. 응. 그러니까 믿었던 친구들도 이제는 살아오면서도 느끼는 게. 아, 나 생각해주는 건 하나 더구나. 응. 원래. 그렇게 마음을 도와주고 해줘요.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철저히 외롭게 만들어요. 다 버리게끔. 매달릴 수 있는 건 심밖에 없게끔. 근데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 태주님이. 이제 어쨌든 지금 뭐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 응. 응. 그러니까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는 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우울증으로 지금 약 먹게 생겼어. 조금 있으면. 진짜 죽고 싶다. 아... 자살도 몇 번 생각해봐. 근데 절대 안 죽인다? 우리 같은 길에 갈 사람들은 절대 안 죽인다. 그렇게 마음 먹었고. 옛날에 부모님한테한테 시청해서 그냥 매달려 본 적 있는데. 아... 근데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응. 그래. 절대 안 죽여. 근데 대수님아.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사주의 그림이. 응? 네. 무당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생각 없어. 지금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럼 좀 더 생각해봐.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럼... 정신이 없어. 지금. 와이프랑 아기는 그 뭐... 그럼 어떻게... 무당 두 사람인데? 그렇죠. 응. 와이프랑 아기 뭐 어떻게 해? 어떻게 돼? 근데 이것도 무서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놀랄까봐. 아까도 조심스럽게. 처음에 이제... 뭐... 본인 상황만 얘기를 했다가. 왜냐면...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 네. 그렇잖아. 해결 방법은 그거라는 거지. 그럼 전... 뭐... 어디... 회사... 이런 것도... 못 있어. 못 먹고 살아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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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을 해봐. 골똘히 생각을... 내가 오늘 해본 말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무서워.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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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않아도 돼요. 우리도 사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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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꾸... 계속... 이게 케어에서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지금 내가 아까 그러잖아. 버리라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왜냐면 끝까지 가면 오기밖에 안 남는다. 근데 본인이 지금 본인 자제대로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 끈을 못 넣겠어요. 응. 동생하고 부모님. 응. 친어머니 할때는 연 끈 끈을 사자. 응. 많이 했는데. 그래야 본인이 살아. 일단 그렇게 해서 내 말대로 조금 마음을 좀 정화를 해보고요. 그리고 내 말이 생각나면 음... 오세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지금 내려놓고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야...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 그냥 살아도 살 수 있어. 근데 힘들잖아. 본인이 버티질 못하잖아. 지금... 아... 그... 응? 그렇지? 응. 응. 그냥... 그... 그... 그 길을 가기 싫으면은 그냥 이렇게 평생은 고통받아주면서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건... 그렇... 그렇...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좀 나을 때는 그게 조금 더 나아. 근데 지금... 아예 올 내년 후년까지는 본인이 힘들라는 수준이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은 아니어도 힘들긴 하겠지. 네. 어... 근데 이게 그거예요. 버틸 수 있느냐. 버티지 못해서 하느냐. 근데 본인은 지금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맨날 안 좋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맨날 좋지가... 뭐 맨날 안 좋은 일만 있겠어. 그렇죠. 우리 앞으로에 대해서 좋은 일이... 일만 잘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네. 그게 될 리가 있나. 아... 저 뭐지... 저 아들 이름지로 갔다가 철학관 갔다가 응. 저거 보고... 갑자기 저거 보고 그 사주... 프리아션이... 죽... 죽다 살아난 적이 한 번 있는데 응. 올해도 그게 있대요. 응. 그게 맞는지... 응. 제가... 아... 올해 처음부터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응. 근데 뭐... 아무 상관 없다고... 응. 우리가... 신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 알죠? 그런 건 조금 들어서... 네. 근데 그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병명이 없지, 본인. 네. 어... 병명이 없는데 나 죽을 것 같지, 지금. 그냥...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요. 그래. 그거예요. 어... 발 처음 내줄 때... 그... 그 느낌을 받기 싫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사냐고... 내 말은... 그게 신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신의 문제인 사람이 있고... 내가 운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 네. 어... 아니면 내가 뭐... 어디 상가집을 잘못 갔다 왔다거나... 뭐... 뭐 이런... 등등... 근데 본인은 신의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뭐지... 사촌 형이... 돌아가셨는데... 응...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 전부터 그랬어. 그래요? 응. 본인은... 엎진데 더 충격인 거고 그건... 꿈이... 참 이상하게 많은 거예요. 고래가... 고래... 고래가 막... 하늘 올라가서... 바다에서 무릎 탁! 침수가 돼서 제가 막... 죽다 살다가 막... 근데 겨우 좀 살아... 응. 어떻게 해 봐. 아... 모르겠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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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되었든... 어... 일단... 지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상황처럼 보이지... 내 앉은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 대화를 잘 해 보시고요... 나의 내 앉진 않아... 어... 그러면서... 본인이 마음을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결론은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네... 그런 얘기에요... 어... 그리고 그 외의 문제는... 나머지는 나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팩트는 진 문제였잖아... 그죠? 어... 어쨌든 잘 정리를 하고... 응... 이렇게 하고... 내 말대로... 마음에서 모든 걸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어... 그렇게 하고 나면... 어... 앞이 또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정말 뭘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 얘기가... 본인의... 귀에 들어악고... 머릿속에 남으면... 어... 그때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은 이것저것 포화상태라는 얘기야... 바담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